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 본 순간 나를 이 힘이 불러 주저앉고 말았지 그토록 깨끗하게 찾아올면 나의 일상여 왜 여필 이제야 내 옆에 나타나게 된 거야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말때는 없더니 어디서 뭐했어 혼자가 힘들어 곁에 있던 여러 친구가 이제는 사랑이 돼버렸잖아 운명같은 여자를 만났어 이젠 나를 떠나달라고 그녀에게 말해버리면 오나마나 망가질 텐데 그렇다고 그게 때문에 그녀를 다시 볼 수 없게 돼버리면 나도 역시 망가질게 뻔한데 정말 답답해 짜증이나 어떻게 해야 해 둘 다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잖아 정말 화가 난 그 누구도 버릴 수 없어 차라리 이럴 땐 남자가 되고 싶어 어쩌면 내 잘못 아닌 듯해 나는 그냥 가만히 서있는 들개가 나타날 운명 널 마주한 거야 눈치도 없게 눈부시게 예쁘만 답답해 답답해 고구마 베개 먹은 것도 아닌데 빼빼 소리질러 버전 변하지는 않고 다시 자리라 너도 I am me처럼 지금 죽는 거냐 사는 거냐 이것이 문제라면 차라리 나을지 몰라 1, 2, 3, 4 세상에 누구도 나보다 바쁜 사람 없을 걸 동시에 두 여자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었어 어쨌든 그때는 여자복이 터진 것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거야 한 번 봐주면 또 보고 했던 얘기 다시 또 하고 저녁 식사 두 번 했더니 왜 이렇게 헷갈리던지 같은 편지 적어 뽐냈지 며칠 후에 날 벼락이 떨어졌어 겉과 속에 이름 틀렸었나봐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떡해야 해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 정말 이러다 둘 다 모두 놓칠 것 같아 차라리 이럴 땐 남자가 되고 싶어 빠빠이야이야 여자들 멈추는 게 夕 greater 여자들 얌전해 여자들 여자들 타임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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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